올해 제종시의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전체 금액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납니다. 제종시는 보호 중인 유기동물 입양기회를 늘리고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 예산과 범위를 지난해 600만원 40마리에서 올해 2,250만원 150마리로 전년 대비 3.75배 이상 상향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. 지원 대상은 관내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일반 시민이며 입양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는 동물진료나 미용비 등 금액의 60%,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한편 지난해 제종시 지정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 또는 보호한 동물은 총 537마리로 이 중 266마리가 새로운 주임의 품으로 입양됐습니다.